안녕하세요 백성렬입니다 자 이번에 온갈베브 선수와 알렉스 선수의 슈퍼매치가 있었는데요 체중 차이가 무려 50kg가 납니다 온갈베브 선수 100kg에 알렉스 선수가 150kg 온갈베브 선수는 실제로 팔을 보면 상당히 얇아요 알렉스 선수는 이제 탑롤러로서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지금 동시에 같이 쳐봤는데 알렉스 선수가 탑롤 쪽에서는 완전히 우위를 점령을 했어요 다만 이제 온갈베브 선수의 장점을 제가 볼 때는 이제 강력한 삼두 쪽 그리고 몸통에서 나오는 어깨 텐션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탑롤러 답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렇게 되면 사이드 프레셔가 엄청나게 강한데 지금 스트랩을 이용해서 오픈되는 그 영향을 최소화로 막고 손날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탑롤 프로네이션 손목 돌리는 걸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상태에요 결국에는 팔씨름이 당기는 것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방향이고 넘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저기 옆에서 보면 상당히 팔이 돌아가 있어요 어우 팔 부러질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숙련되게 훈련하지 않으면은 저 방향은 절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팔이 부러지거나 근육이 다 찢어지고 힘절이 뜯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요 알렉스 선수 힘이 빠집니다 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게 탑롤 쪽 특히 이제 백 프레셔 쪽 당기는 방향 이두 쪽 관련된 무브 계속 사용하면 엄청나게 빠른 체력의 저하가 옵니다 근육이 빨리 지치죠 여러분 이제 헬스장에서 레그 컬과 레그 익스텐션을 해보면 대퇴 2두가 대퇴 4두보다 훨씬 더 중량이 적고 금방 지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막 쥐까지 나는데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3두가 2두보다 훨씬 강하고 지구력도 오래가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3두를 활용하는 온갈베브 선수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지구력 때문도 있고요 탑롤 같은 경우는 한번 당겨서 넘기지 못하면 힘든 경향으로 가는 게 많아요 온갈베브 선수는 스트랩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온갈베브 선수는 이제 물 만났죠 이제 거침없습니다 더 이상 상대가 울려서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팔이 펴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요 엘보파울로 재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경기들은 엘보파울 그냥 무시하고 보겠습니다 온갈베브 선수가 훅으로 잘 막습니다 잘 막고 있고요 지금 알렉스 선수는 이제 쓸 거 다 썼어 없어 그렇다고 알렉스가 이제 프레스를 쓴다면 이제 얘기가 달래지지 했지만은 프레스도 못 씁니다 지금 결국엔 올라타서 뒤로 당기는 것까지가 이제 알렉스 선수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가더라도 결과는 아마 변함이 없을 겁니다 점점 점점 알렉스는 힘이 줄게 되고 온갈베브 선수는 이제 프레스만 조심하면 돼요 프레스로 들어올 때 쳐낸다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빼주는 무브 바깥으로 쳐내서 들어가면 됩니다 온갈베브 선수 안정적이죠 사이드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사실 이제 막히게 된 상태에서는 팔꿈치를 이제 넘기는 방향으로 옮기면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더 주고 있고요 자 무조건 스트랩을 가야 됩니다 온갈베브 선수 여기서 스트랩 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지고요 스트랩을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아주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후커에게 자 지금 막 팔 펴지고 난리 났어요 자 온갈베브 선수 자세 보세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그래서 결국 온갈베브 선수가 강하게 넘기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테이블에서 배가 저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원체 얘네들이 힘이 세니까 그냥 밀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레스를 시도하려고 가지만 이건 이제 답이 없어요 자 이로써 온갈베브 선수의 승리는 확정이 되고 자 삼두를 사용하냐 못하냐 그리고 기술이 몇 가지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 운영 특히 이런 슈퍼매치 6판은 내용이 확연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영상은 이제 제가 연말 실비스 클래식에서 강력한 백프레셔를 가진 지현민 선수와 상대했을 때 영상이고요 마찬가지의 방법입니다 스트랩을 이용해서 프로네이션 손목의 회전을 억제 시키고 이제 삼두 쪽으로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저 방향이 실제로 이두로 받는 것 같지만 이두에 개입은 많지가 않고요 이제 상안골의 토크 그리고 관절을 이용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불안해